자 여러분, 파일에 띄어쓰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? 터치해서 A, B 하면은 A, B가 만들어지죠? 그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? 이렇게 하면 된다. 이렇게 하면은 A, 띄어쓰기 B라는 파일명을 가진 파일 하나가 만들어진다. 이거는 뭐도 마찬가지예요? MK, DIR도 마찬가지다. 근데 하면 안 되겠죠? 이미 A, B라는 파일이 있으니까. A, B, C 해볼게요. 자 이렇게 됐습니다.